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.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 시장을 소환해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. 특히 참사 당일 미호각이 계획 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는 충북도의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